자 오늘 재밌는 이벤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방수저와 채널에서 두 가지 패키지 상품을 팔고 있는데 로즈우드 스트레이트랑 오브큐 패키지를 팔고 있죠 여러분들이 문의도 엄청 많이 주시고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정말 많습니다 김원석 선수가 사용하는 큐는 도대체 뭐냐 참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 큐는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큐는 페리큐에서 나오는 데브론이라는 큐예요 이 큐가 아주 하이엔드 고가 큐입니다 가격이 350만원 정도 해요 익스텐션 상하대 포함 가격이죠 자 이 큐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하기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이런 검 디자인을 낼 때 나무들을 붙여서 디자인을 내니까 시간과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큐입니다 그리고 그립부에는 로즈우드라는 나무를 썼고 상단부와 하단부에는 에보니 즉 흑단을 썼죠 흑단이 되게 비싼 나무예요 그리고 이 검은 복코테라는 나무로 아주 고급스럽게 검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 안쪽에는 4분할로 된 더블 원형 코어가 들어가요 일반 원형 코어가 아닌 내 쪽으로 코어가 들어갑니다 힘이 되게 좋겠죠 이렇게 고급 목재를 사용하고 좀 힘든 공법으로 만든 큐예요 그러니까 고가의 하이엔드 큐가 되는 거죠 가격이 35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350만원이라고 가격을 얘기하면 선뜻 구매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가져온 이벤트입니다 대부론 하이엔드 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예요 그럼 궁금하시겠죠? 이제부터 자세하게 이벤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참가비는 5만원이에요 그리고 선착순 80명을 받을 겁니다 80명이 딱 끝나면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그리고 참여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받겠습니다 근데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딱 80명이 바로 1시간 만에 찼다 그럼 1시간 만에 이벤트는 종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투명하게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7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참가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한 명 한 명 호명을 기다리시면 돼요 자 이 이벤트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랜덤박스라고 아시죠? 근데 딱 여러분들 엄청나게 운이 좋으면 아이폰도 나오고 태블릿도 나오죠 그런데 꽝은 없어요 무슨 크림이라도 하나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도 한 분은 대부론 큐에 당첨이 되고 소정의 어떤 용품들이 나갈 거예요 당연히 랜덤박스 안에 당구용품으로 드릴 겁니다 어떤 당구용품이냐 하면 11,000원 상당의 그립이 29명 25,000원 상당의 TV 20명 20,000원 상당의 장갑이 또 20명 38,000원 상당의 고급 줄판이 10명한테 가게 돼요 자 지금 용품을 보면 5만원이 안 되는 용품들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하지만 한 분에게만은 350만원짜리 고급 큐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로또예요 5만원 내고 한번 참가했다가 350만원짜리 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로또는 845만 분의 1인가 뭐 그런데 저희는 80분의 1이에요 가능성을 갖고 도전해 볼 만하죠 자 이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방수조화당구TV를 검색을 딱 하세요 그러면 방수조화당구TV 채널이 딱 뜹니다 그럼 친구 추가를 하시고 채팅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다 어디로 입금을 해야 되냐 저희가 딱 80명만 딱 받을게요 자 5만원으로 350만원짜리 고급 큐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